올 하반기에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공개 도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회계 부정 이슈 등으로 침체된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5곳. 엊그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이원 다이에그노믹스가 상장한 데 이어 다른 기업들도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료 패치 제조업체 아이큐어와 RNA 간섭 기술 기반 신약 개발 업체 올릭스가 각각 다음 달 12일과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특히 한국 유니온 제약의 경우 설립 62년 만에 상장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회사는 150만 주를 공모하며 상장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소 20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3곳. 설립 40년 차를 받은 하나 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신청했으며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 개발 기업인 진셀팜과 생명공학 연구 기업인 옵티팜도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업계는 전진 바이오팜 등 20개의 기업이 하반기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IPO 흥행. 올해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IPO 흥행에 성공해 침체된 IPO 시장을 살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IP에 나선 이원 다이애그노믹스가 IPO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는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상단을 넘어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8.5% 오른 시초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주 고평가 논란에 바이오 기업 회계 부정 등의 인슈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 IPO 흥행에 불안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